우편물량이 감소해 적자가 늘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9월부터 우편요금을 5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우편물이 대부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송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런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과거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로 전달받았던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들. 요즘은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명시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9개사를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4곳, 공공기관 32곳 등이 전자문서 1건당 88원에서 최대 220원까지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지난 한 해만 무려 4,300만 건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카카오의 점유율이 71%, KT가 26% 정도로 사실상 두 대기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편리성과 종이 사용 감소 등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우편 수요 감소로 우편 요금은 인상되는데 독점에 가까운 특정 플랫폼에 예산에서 나오는 거액의 수수료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주는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나 카카오에 대한 지급액 규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간 시장 영역이라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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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